의사를 할 부분, 검찰이 프리티스입니다. 경찰을 확인한 것은 의사 내용으로, 소통을 추리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었다던데, 수사총재에서 오고는 현장에 이넣고, 폭풍을 지금 하더라고요. 그쯤, 이 사람은 왜 이래? 폼폼 포기하지 말라니까, 실수로 나오시나요? 뭔가 마음먹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 이런, 현재, 이례적인 일들이 좀 있습니다. 상황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고, 그리고 가족이, 연설이 등장했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이런 종류의 오븐 종류는, 이런 이런 이례적인 점은, 위험사 사건이거든요? 네. 사연자가 아니라, 변호사건, 감사합니다. 변호사건, 그리고, 경찰 비유압수가 남는, 그런 건이 아닌데, 인사실에 전화를, 검찰이 납수해결놨어요. 검, 경찰도 사전기관이였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